오늘 어떤 간증 4330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분을 위해서 지금 축도와 중복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망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어떤 간증 4330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또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전과 범사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요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느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다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느니 깨끗게 해결될 지요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다 해결될 지요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또한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지요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이 해결될지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또한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자녀의 취업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여러가지 문제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소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4330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나사리 예수님으로 지금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사리에서 해결될지어다 오장육부에 들어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리에서 깨끗게 취험을 받을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신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신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최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제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난수암이 치유될지어다 나수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혈액암이 치유될지어다 혈압암이 치유될지어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코레스톨이 정상이 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또한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 치유될지다, 또한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피부의 모든 아토스 피부가 치유될지다, 조상저죽기신이 끊어질지다, 조상저죽기신이 끊어질다, 군대기신이 끊어질다, 군대기신이 끊어질다,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수면장애가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기완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임이 치유될지다, 각종 모든 질병, 질병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쏘여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빛이 임할지다, 모든 질병은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지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다 치유될지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얀 빛이 쏟아집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30 중보기도와 축도를 끝마치겠습니다,